아빠 생일선물 로켓트야 로켓트 세종이 로켓트를 안해 헤이디가 갈령을 해가지고 로켓트야? 이렇게 하다가 쭈욱 이렇게 날라갔어 우주선부터 맞춰보자 우주선에 설명서 있으니까 자 먼저 이거 갖고 와봐 이게 1이야 새끼 1 벌써 이만큼 했죠? 우와 높다 이게 뭐가 쉬울까? 근데 이거 뭐야 이거를 여기다 끼우래 봐봐 아빠 봐봐 어? 이거 봐봐 슝 했어? 아 이거 봐봐 거기다 끼웠어? 그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거 이거지 봐봐 이거 이거지? 여기다가 스티커 봐봐 내려가지 응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계단 계단 설치하고 슝 문법팔이 왜 나한테 두 개나 있지? 응 사람도 팔이 두 개니까 얘네도 팔이 두 개인 거야 할 수 있겠어? 그렇지 세게 눌러야 해요 어? 됐다 잘하네 우주선에서 수리하는 거야 그렇게 우주선 띵띵하고 지는 거야 우리 갈게 쭈욱 어디 가니? 이렇게 엄마 이거 봐봐 테이비 엄마 이거 봐봐 엄마 이거 봐봐 엄마 됐다 됐어? 엄마 이거 봐봐요 두 개나 됐어요 우와 우와 됐다 세빈이 너도 할 줄 아는구나 여기 끼워놔 어? 우주선 완성했어 세정이가 그렇지 레이더야 레이더 던포스 지나는 거 나도 로켓을 타고 싶어 어 로켓을 타려면 이렇게 많은 장비가 필요해 이렇게 하면은 수비가 돼 빵 하면서 날쌍 봐봐 봐봐 이거 이게 이거야 이렇게 이거 우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탁 이거 딱 탔지 엄마 탔어 엄마 우주선 태워봐 자 우주선 출발 여기서 자 올라갑니다 뚜 왜왜왜 눈 안 젖혔어? 들어오세요 어머니가 쭉 가는 거야 쭈잉 쭈잉 엄마야 어떡해 탑승 탑승 딸부터 탑승 이거 딱 닫아 응 자 이제 출발 4 3 2 1 출발 출발 쭈 발사 발사 어디로 가냐 출발 여기로 거기로 쭈 자 로켓 분리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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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